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김천 시내에서 보쌈 수육과 면 전문점 너루 명가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김천 구도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아파트 중에 유명한 자이 아파트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옆부분에 뭐가 있나 하면 심천 농역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누루 명관은 보쌈과 면의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은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은 이 로컬푸드 뒷부분에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누루 명가에 가서 보쌈과 면 전문점이니까 면을 드셔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의 내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4인석이 6개 정도 있고 1인석이 2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와 보시면 분위기가 너무 깔끔한 것이 험이라고 할 정도로 깔끔합니다. 그러면 일단 메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누루 명가의 보쌈과 면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해서 먹었던 것은 김치말이 국수입니다. 김치말이 국수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란 흙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의 원산지가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메뉴판에서 잠시 보셨지만 무료로 쿡스와 밥을 셀프로 리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달리 일반 식당에서는 식후에 디저트로 커피를 드실 수 있으나 이곳은 건강을 챙기라고 작두콩차를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보시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식탁 테이블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섯 테이블이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곳에 오셔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소찬으로 잠시 점심을 드실 분들은 오시면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시면 소담을 나눌 수 있고 그러한 맛깔난 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여 오셔서 그러한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은 육수를 설탕이나 조미료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맛을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맛은 나지만 이 단맛 자체도 야채를 가지고 맛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는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코너도 정갈하게 정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곳이나 가면 보통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이 부엉이 편액 액자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벌으라고 이것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누루명가의 영업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누루명가의 주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곳 누루명가는 조리도구, 브라스픽을 전혀 주방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산 김치말이국수가 나왔습니다. 마칼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칼란 김치말이국수입니다. 국수에 김치말이를 같이 말아서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면서 시원합니다. 평소에 김치말이국수입니다. 요즘철에 제 기억입니다. 분소득이가 필요 없습니다. 국수 리필도 가능하니까 더 드시고 싶어요. 밥도 리필 되니까 같이 드시면 됩니다. 밥을 리필해서 먹습니다. 밥이 아주 맛있어 버립니다. 육수가 깔끔해요. 국수에 밥을 날아서 먹으니까 그것도 일민해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버리고 싶어요. 밥 먼저 먹어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